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스템 통합 SI 업계가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SI의 경우 공공사업 수주 제한으로 일감이 줄어든 데다 기업들이 IT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추세인데요. 특히 국내 2위 SI 업체인 LG CNS를 둘러싸고 대규모 구조조정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직장인 전용 익명 애플리케이션에선 LG CNS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10년 차 LG CNS 직원으로 보이는 작성자는 곧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 같다며 4분의 1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고 전략과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예고된 구조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수년 동안 LG CNS 성장은 정체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매출이 3조 원 초반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1조 2,400억 원 매출에 그쳤고 영업이익은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IT 융합 시대. IT 인프라 구축을 맞는 LG CNS 같은 대형 SI 업체에겐 호재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대기업 SI 업체의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면서 주된 일감이 사라졌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이 기존의 IT 인프라를 대체해 수요가 더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LG CNS는 6년 만에 새 수장을 맞이하자마자 조직 통폐합을 단행했습니다. LG 구조조정 본부 출신의 재무통 김영섭 사장은 기존의 공공과 국밤사업부를 폐지하고 다른 부문과 합쳤습니다. LG CNS는 구조조정 설과 관련해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직원 6,600명 중 4분의 1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 구조조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사업 조정을 거쳐 자연 감소는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I 업계에서는 신흥 공공시장 공략에 힘을 쏟았던 LG CNS가 신흥국 경기 침체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걸로 보고 점진적인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